네, 안녕하세요. 국민학교 조백규입니다. 2022년도 보행조작 연구회 저희가 호스트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를 발표를 드릴 게 솔직히 많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 연구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혹시나 함께 협력할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요즘 주력으로 저희가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있는 건 사종로봇입니다. 이미 사종로봇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키스트에서도 하신다고 하셨고 상업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최근에 유니트리의 고원을 샀는데요. 시연을 해보니까 굳이 연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고 저희 사종로봇의 이름은 풍봇이고요. 국민대학교하고 김정혁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같이 만들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정도의 속도로 얘가 움직이기를 저희는 원했기 때문에 시속 한 5km 정도 남짓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설계 파라미터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kg 정도의 페이로드는 지구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50kg 정도의 하중이 실려있는 카트도 끌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존에 나와 있는 유니트리 로봇이나 이런 로봇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크다 보니 컸고요. 실제 로봇은 50kg 정도로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과제하면서 이런저런 실험도 했었고 지금 이 영상은 끊기게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답답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공유 중지를 하고 화면 공유를 할 때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제 로봇을 가지고 야외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야외 테스트를 많이 했고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1배속으로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5kg 정도까지 속도로 지금 이렇게 플라잉 트로스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 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구동기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현재 구동기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모닉 드라이브의 특성상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는 푸시 리커버리 하고 계단 올라가는 연구 내용이고요. 작년까지 열심히 한 석사과정 학생이 이거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졸업해서 회사 이름을 들고 방문을 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푸시 리커버리가 중국 이런 로봇들보다는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로봇이고 어느 정도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사 보행도 괜찮게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계단 보행, 저희는 지금 블라인드 워킹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감도 없지는 않지만 블라인드 워킹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이렇게 선회하면서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 향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저희도 NPC나 NNPC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종로봇을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과제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종로봇 연구 성과를 통해서 최근에는 작년부터 경찰청 쪽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등장을 하는 건데요. 사종로봇을 이용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종로봇을 저희는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맵을 만드는 사종로봇이고요. 또 한 대는 맵 기반으로 순찰을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사종로봇이 여러 대가 군집 지원을 하면서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경찰 쪽에 이렇게 알람을 준다던가 하는 식의 과제인데 지금 이게 어쨌든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민대하고 과기대, 부산대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해운대에서 실제 실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여름에 오시면 아마 재미있는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즘 또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가장 제가 신경을 쓰고 가장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인 이종로봇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로봇은 로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로크 중에서도 세 번째 버전입니다. 꽤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 그동안은 저희가 연구비가 없다 보니까 로봇을 만드는 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어쨌든 하드웨어까지 확보를 해서 요즘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한 42kg 정도의 무게고 키는 한 130cm 정도 됩니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상체 다 뗐기 때문에 13자유도 허리 하나만 상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기존까지, 작년까지는 저희가 위치제어 기반으로 로봇을 구동을 했는데 이번 겨울에 로봇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제어 기반으로 작동이 되게 전체를 다 바꿨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류제어 기반으로 물론 전류제어 기반이긴 하지만 홀바디 이런 거 안 했고요. 위치제어만 일단은 세게 넣어서 걷게만 해봤습니다. 하드웨어나 제어기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견뎌질 수 있는지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위치제어 기반으로 접근을 했고 스레드밀 위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고 오늘도 일단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는 특성상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 저희가 내봤던 속도는 한 시속 1km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속도는 구동기를 바꾸지 않는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홀바디 제어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쪽을 보여드리면 보시면 더블바운스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어쨌든 하드웨어 성능은 나오는 것 같았다 정도가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게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발바닥을 조금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저희는 VSS라고 이름을 지어서 Variable Stiffness Soul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합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공합을 이용을 해서 스윙할 때에는 바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디딜 때에는 바람을 빼서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는 컨셉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기존의 이종 로봇들 컴지보행도 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어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에포트가 들어갑니다. 발목도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발목 제어나 제어 관점에서의 에포트는 최소로 하면서도 장애물이 깔려있는 이런 험지에서도 안정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는 발 메커니즘 이런 컨셉으로 지금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크암9 구자유도의 로우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모션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원래가 저희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싶어 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박지은 교사님 연구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깨비를 보여주셨는데 팔자유도의 팔이 있더라고요. 자유도를 하나 더 넣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연구였고 1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영상은 저희 연구실하고 조금 컨셉이 다르긴 하지만 이 모빈이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컨셉은 현대자동차 쪽에서 가져오신 컨셉이고 하드웨어도 아예 다 가져오셨어요. 저희는 제어만 하긴 했는데 플렉서블한 휠을 이용을 해서 계단도 그냥 잘 올라가도록 하자 이게 이 로봇의 컨셉이 되고 이걸 통해서 사내 벤처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력 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올렸더니 가장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씁쓸하긴 했지만 재미있게 했고 이것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 최신 연구 동향 말씀드렸고요. 학생들 열심히 해줘서 재미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